새벽 4시, 복용 스님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 늦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찰입니다. 예보를 하거든요. 그 스님들은 한 2시쯤 일어나요. 절집이 그래, 새복을. 새복을 제일 먼저 여는 게 절집이니까. 하늘은 밝아지고 산사의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소반 하나로 충분한 스님의 첫 끼. 그런데 상을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진수성찬. 본명은 복용 스님. 복용이라고 합니다. 올해가 75, 우리 나이로. 지금 한 32년 됐죠. 40대면 사실 좀 늦게 익힐. 그래서 늦깎이라고 이야기하죠. 늦죠. 푸성기에 묵은지 하나가 전부인 밥상. 하지만 속세의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고 푸짐한 스님의 밥상입니다. 밥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먹는 거라고 말하는 스님. 자연하고 좋잖아요. 여름 되면 시원하니까. 또 전체가 새파라니까 눈도 맑아지는 것 같고. 모두 이 탕에 올라오는 건 전부 이 절도랑에서 구입해갖고. 시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밥풀 한 알도 남기지 않은 스님의 식사가 끝났습니다. 직접 만든 된장에 표고버섯 가루를 치대어 섞습니다. 이렇게 된장 하나를 뜨는 일도 70이 넘은 스님에게는 벅찬데요. 가무정사 텃밭에서 심어서 매주 써서 담은 거. 장독 하나를 장으로 채울 때마다 수천 번 허리를 굽혀야 했을 스님. 스님에게는 바로 이것이 수행이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스님.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20년이 넘은 된장. 완전 약이라 이거는. 자연에서 얻은 곳에 신님의 정성을 더해 담가둔 장과 청. 손이 바쁘면 잡념이 사라지기 마련이라지만 신님에게도 지울 수 없는 일이 있었답니다. 당연히 했죠. 하고 속세에 또 애들도 있고.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20대. 20대죠. 그건 내 위주로 한 거죠. 허락 바닥에 한 것도 아니고. 내 위주로 이제 손님들도 좋고 부처님 맞이 올리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걸 이제 출가를 한 거죠. 엄마하고 자식은 벌써 출가할 때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속세를 버리고 한 거니까. 속세의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법문에 귀이한 스님은 아무도 없는 암자에서의 수행을 선택한 사연이 있답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나 싶더니 고센 바람까지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이고, 이놈 비는 밤새도록 거칠 줄은 모르고 이리 바람이 많이 부네. 어쩌나. 응? 이 나뭇가지가 다 불러지쁘겠다. 저기 다 넘어지뻤다. 바람이 얼마나 붙는 거야. 이게 너무 아팠다. 어쩌나 이마나. 이러면 돼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밤새로 이게 너무 아팠네. 때때로 산사를 뒤덮치는 자연의 무서움. 느닷없는 바람과 비에 오늘 하루 하려했던 일들이 다 무산돼 버렸습니다. 금세 다 젖었다. 어디 바람이 센지. 피바람이 센지. 잠시 비가 잦아든 사이 스님이 찾은 곳은 암자 근처의 밭. 이곳은 복용 스님이 직접 가꾸는 탑밭이라고 합니다. 멧돼지 피해는 스님에게 익숙한 일. 스님의 한 손 가득 제철나물이 채워졌습니다. 산속에서 맛볼 수 있는 특식이 준비됩니다. 안 맛습니다. 많이 하다니보다 더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안 오실 것 같네요. 전으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과일을 잘라 채소에 버무리는 스님. 요거는 돌나물로 생채. 생채하는 거. 이제 들어가는 게 뭐 이제 자연의 맛으로 묵어야 하니까 뭐. 조미료 같은 게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참나물 전에 돌나물 생채. 차려진 음식의 양이 엄청납니다. 세차게 오는 비. 시장에 오는 비. 시장에 오는 비. 기다리세요? 네. 항상 뭐 공휴일 날은 몇 번씩 오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실런가 싶어서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앉아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산중 암자. 신님은 이 궂은 날씨에 누구를 이토록 기다리는 걸까. 하염없는 기다림만 계속됩니다. 오후가 되자 날이 길습니다. 원래 약 나무 캐로 달려야 뭐 길 없는 데로 다녀야 또 있어요. 약초가. 약초를 들고 향한 곳은 마당 한 곳에 자리 잡은 가마솥입니다. 불을 떼고 약초를 우려내는 이 긴 시간. 신님은 떨쳐낼 수 없는 상념에 젖어들곤 한답니다. 제일 괴로운 거는 제가 친정 보살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모시고 갔으면 아직까지 살아 안 계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수시간을 끓여내자 약재들이 가마솥 안에서 푹 익었습니다. 인생 죽을 때까지 놀아먹고 살아라 그런 꿈을 제가 꿨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뭐 이것저것 하는 거 뭐 별 건 아니라도 해가지고 또 갈라먹고 또 김장 때 되면 김장 해가 노인 애들 갖다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때까지 살았는 게 벌써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75시라는 나이가 들었네. 반가운 손님의 방문에 산사의 활기가 돕니다. 이 도구통이 너무 이쁘네. 그것 좀 흔들지 해주면 안 될까. 닦아 닦아 닦아. 닦아라고? 뭐 할 건데 이게. 떡 찔려고 떡. 뭐 할 건데 이게. 찰떡 숯떡. 오늘. 지금. 잘 왔네 숯떡 숯떡이로다 묶어야 되겠네. 익숙한 일인 듯 신님을 돕는데요. 절에 자주 한 번씩 가끔 오는 절입니다. 여기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왔다 가면 물이 시원하고. 여기서 좀 멀거든요, 우리는. 요거는 요래갖고 해주면 몇 개 올리고. 끔벅끔벅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루 종일 끓여낸 조청에 수제 인절미의 조화.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 고살리. 빌 것도 없고 요 먹을 때나 가서 볶아 잡수이소. 요거 두 분이 놔놔 갖고 가져가서 맛있게 잡수이소. 보경 스님은 절에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줄 기세입니다. 박수 또 연니 찾아올라니 그렇다. 요래가 가져가시지요. 아이고, 쥐고 묵고 난리다. 잘 먹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자주 오이소. 가이소. 가이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추님 어떤 절집이든 다 보살님들하고는 그냥 놀아 먹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생활은 공과금만 내면 거의 먹는 채소는 밭에서 다 조달이 되니까 스님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일과는 바로 평상 청소 평상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다 있답니다 여름에 이 나무가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놀러 시원하게 마을사람들도 많이 오시니까 만들고 여름 되면 아침마다 닦아야 돼요 낙엽이 뜯어 절에 있는 평상 하나도 절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요 이것이 스님의 기쁨입니다 나눠주는 건 내가 돈을 많이 주고 사와서 나눠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랑에서 나는 그런 채소니까 또 야생 나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때마자 오시면 내가 갖다 주지는 못해도 낳을 때 오시면 또 한 주먹 나물해가 뭉쳐서 먹고 또 만나다 하면 갈라먹고 그러죠 언제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논어 먹겠지요 그런 거는 뭐 나눔의 행복으로 30년째 수행을 하고 있는 보경 스님 오늘도 산자락 작은 암자에서 스님은 오가느니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또한 Book of Dream Youtube 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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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